제가 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지? 야, 너네를 죽는다.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정신빛이 또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수련 신분 자우련입니다. 네, 근데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저번에 촬영했던 것 중에 선생님의 장사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청을 본다. 네,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볼 때는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이 많더라고요. 옆에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렇게 말해 이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는 이제 이게 한몸이에요. 한몸이다 보니까 제가 받는 그 느낌이 이제 할아버지 뜻이고 제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몸이 어디가 아프신 분이 온다.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윗대에서 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라든지 뭐 속이 하여튼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뒷골이 당긴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게 있죠. 아, 그 분을 보고 있으면 아니면 오기 전부터? 오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렇다가 또 들어오실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틀린 거죠. 선생님이 또 지금 아직 그 필라테스 강사하고 같이 하고 있으신데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좀 일상생활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다가 이 사람은 왜 바람을 펼까?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보려고 하면 그렇죠. 보려고 하면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오래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수업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아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보면은 정신은 이상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야, 너네 내일 죽는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정신 빛이 또라이죠. 그거는 그냥 그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점사도 요즘 많이 오죠? 네, 전화점사도 많이 해요. 멀리 사시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전화점사로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은 사진을 띄워두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어, 바로 그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응, 맞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주위의 분들, 그러니까 그 분과 관계된 분들까지의 성향까지 이제 제가 다 나오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의 점수가 궁금하다면은 멀리 있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전화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또 멀리 있는데 또 오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화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전화주세요.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화. 이렇게요? 맨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전화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점사는 15개 중에 몇 개가? 그거를 저한테 뭐 물어보면 뭐해요? 다섯 개죠. 하하하하하. 보통 이런 질문하면 다른 분들은 난 4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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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